서면에 있는 박사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안 알아줍니다. 여기서는 최소, 최소 박사. 우리 주택은 붓박이장 맛집입니다. 피디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 보이시죠? 한번 붓박이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리리. 우리가 집을 지을 토지를 찾을 때 묘자리가 최고의 집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장절공 신숨겸 묘지 앞에 제가 와 있는데 신숨겸 장군님이 이렇게 딱 지켜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쪽으로 진짜 그 기운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물건이 있는 마을이 춘천의 서면에 있는 박사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인데요. 지금 이 마을 자체가 워낙에 기운이 좋다 보니까 집집마다 박사들이 워낙에 많이 배출되고 교수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 자체를 춘천에서 박사마을로 불리고 이 길 자체도 이렇게 박사마을길이 저 앞쪽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박사마을길? 학사나 석사는 여기서는 이제 알아주지 않아요. 대학교 갔다? 여기서는 그냥 코웃음쳐요. 여기서는 최소 박사. 박사는 대학? 아 저 집 아들 그래도 공부 좀 했네.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땅진맨도 대단한 거죠. 우리 주택에 있는 춘천시 서면 방동리로 가볼까요? 이곳은 춘천시내로부터 북한강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평지대 지형을 갖춰서 춘천평해라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입니다. 서면 시내 생활권에서 5분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주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춘천시와 이곳을 잇는 서면대교가 개통되면 10분 내로 춘천역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춘천 서면 방동리에 우리 물건, 우리 주택 찾아왔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 보시면 이렇게 새하얗게 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넓이가 널찍해가지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로 들어오니까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입구서부터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이 여러 채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그리고 가장 끝쪽에 위치한 건물이 우리 주택입니다. 길이 넓다 보니까 이 갓길 주차로 굳이 이제 우리 주택의 토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 갓길 주차로도 차를 두 대, 세 대 정도 그냥 갓길 주차할 수 있는 그 넓이가 충분히 나오고요. 지금 아침 일찍이어서 안개가 이렇게 쫙 껴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물건조사를 왔을 때 주변에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쭉 우리 주택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고 우리 주택의 정문에 이렇게 와보면 자동은 아니고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게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열면 이렇게 집 안쪽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안쪽에다 차를 댈 필요 없이 바깥쪽에도 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나 이런 용도로 쓰진 않고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예요. 우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토지의 테두리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고 그 위에 난간을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튼튼하고 이 테두리 쪽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옹벽 공사 안 하거든요. 보통 디딤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의 대략 난간을 만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옹벽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건너편으로 이 밭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사람 땅이에요. 사유지인데 이쪽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개발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끝쪽에 있는 우리 주택이 그만큼 더 프라이빗한 전원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니까 외부 수도 참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벽돌 쌓아갖고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미장 잘 해놓으셨고 그 위쪽에 있는 난간의 모양이 약간 특이해요. 이 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집에 입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뭐 천으로 이렇게 뭐 지붕을 씌워둔다든가 아니면 골조를 더 세워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를 안 맞고 여기 앞에서 바베큐나 뭐 식사나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려고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간은 뭐 지금 주차장으로 쓰진 않지만 주차장 공간이에요. 원래는 주차장 공간이고 앞마당은 또 따로 있어요.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계단을 내려오면 넓은 정원용 텃밭이 펼쳐지는 우리 주택. 전체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129평이고요. 지목은 대지로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주택이 건평은 30평으로 2018년 일반 목구조로 건축됐고 방 3개, 욕실 3개의 구조로 난방은 LPG입니다. 저는 우리 주택의 토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마당이 굉장히 작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앞마당 보시면 텃밭이며 수목이며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앞마당의 테두리 쪽으로는 작은 나무와 큰 수목들로 이렇게 테두리를 쭉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금은 약간 황량해 보이지만 봄이 돼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울창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안쪽이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바꾸랑을 맨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닐 멀칭도 해놓으셨는데 봄에는 멀칭을 벗기고 다시 멀칭을 다시 한번 하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원하시는 쌈채소라든지 맛있는 작물들, 고구마, 감자, 아무거나 다 심어도 워낙에 햇살을 잘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잘 자랄 것 같아요. 뒤쪽을 보니까 지하수를 쓰는 관정이 이렇게 딱 있어요.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쓰고 계시고요. 옆쪽을 보니까 문이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는 건축물의 지하공간이에요.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평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약 8평 정도에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안쪽에가 지금 뭐 꾸미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창고 아니면 농장재 기구들 넣어놓던가 앞쪽으로 큰 창을 내놔서 이렇게 앞마당을 바라보고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택의 앞마당을 저랑 쭉 보셨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택 근처에 진짜 끝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잠수교예요. 다리는 아니지만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이런 길이 있고요. 이 물이 북방산에서부터 1급수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개발된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진짜 청정 1급수가 쫙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우리 주택에서 3분만 걸어오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목조 주택으로 겉에는 이렇게 스타커 마감을 해놨고요. 여기 창틀 위에도 보시면 인방도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빗물이 내부로 안 들어오게 인방도 잘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주택의 입구 쪽에는 작게 이런 포치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방보목을 이렇게 깔아 놓으셔가지고 계단 두 개만 올라오면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신발 벗고 좌측에 이렇게 붙박이장 딱 있어요. 신발장 있는데 크기가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우측으로 딱 틀면 이야 이 마을 쪽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 쪽으로 거실 공간을 꾸며놨어요. 25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3, 4인용 쇼파를 놓고 앞에 TV까지의 거리가 다 그 정도 거리고요. 이 앞쪽으로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게 정면과 우측에 이렇게 창호를 기억자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창이 되어 있어서 TV를 보다가도 밖에 눈이 오거나 뭐 하거나 이런 밖에 마을 풍경이 그대로 옆에 펼쳐지는 거예요. 발코니가 있어요. 1층에 왜 발코니가 있지? 1층에 발코니가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보통 요즘 유행하는 썬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화초나 다육식물 이런 것들을 키우셔도 햇살을 합성일 받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 겸 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옆 공간은 바로 주방 공간이에요. 다이닝룸과 주방, 키친 룸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거실과 같은 한 공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느껴지고요.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밖을 내다볼 수 있게 이렇게 시야가 딱 튀게 창호를 내놓으셔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싱크대는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우측에는 키 큰 장으로 이렇게 렌지장, 밥솥장, 그리고 정수기장, 그리고 김치냉장고장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집 내부의 분위기가 약간 오크 색상의 이런 시트 작업, 몰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고 그 외에 벽지는 하얀색 계열, 밝은 계열로 해놓으셔서 약간 요즘 아파트들, 모던 심플한 아파트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실 공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측에 문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고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 테두리 쪽으로 선반을 달아서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1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끝쪽에 우측으로 오시면 이렇게 침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붓박이장과 침대가 놓이고도 이런 정도 공간 남으니까 다 30평대 안방 크기예요. 반대쪽을 보니까 1층에 화장실 공간이 이쪽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보시면 입구 쪽에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요. 파우더룸 반대쪽에 붓박이장이 또 하나 더 있고요. 붓박이장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방에도 붓박이장이 있는데 파우더룸 반대쪽에도 붓박이장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1층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의 크기도 거의 30평대 아파트 일반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층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게 있구나. 그리고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셨구나라는 느낌이 크게 들어요. 집성목 계단재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미송 집성목인 것 같아요. 칠도 잘 해놓으셨고요. 2층에 올라왔을 때 2층 공간은 1층처럼 넓지는 않아요. 작은 이제 각 방으로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 있고 2층에 올라와서 가장 좌측 방입니다. 좌측 방은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이 들어오자마자 쫙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양창이 되어 있어갖고 옆에 텃밭이랑 마을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방 안에 붓박이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수납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2층 방에도 붓박이장이 있는데 제가 또 느끼는 점이 2층이면 보통 침고가 이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침고가 굉장히 높아요. 피디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 보이시죠? 한번 붓박이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야... 이 안에 공간이 진짜 끝내줘요. 연구 없다! 띠리리리리리! 이 안에 공간이 깊숙해요. 그래서 이런 큼지막한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커요. 이야... 제가 진짜 여기 공간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어른인 저도 이렇게 신나는데 전쟁 나면 여기 숨으면 돼요. 어? 왜 이러십니까? 반대편에 있는 방을 볼게요. 이 방도 아이를 위해서 꾸며 놓으신 방인 것 같아요. 지금 벽지 색깔이 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방인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약간 더 작아요. 약간 더 작은데 이 방 역시 옆쪽으로도 시야가 뚫려 있고 전면으로도 마을이 내려다 보이니까 일단 개방감 하나가 정말 끝내줘요. 방방마다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주택의 화장실은 총 두 개인데요. 2층에는 이렇게 공용 공간에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2층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화장실 옆쪽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놓치지 않고 장을 다 짜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이야 진짜 수납장이 이 집에 이사를 오면 수납장을 다시 새로 짤 필요가 없겠다. 여기는 그냥 집만 갖고 들어오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퇴직을 하신 이후에 조용한 삶을 위해서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 한두 명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사를 오셔도 참 괜찮은 집이에요. 딱 적당하게 시내에 있는 생활과 시외에 있는 생활을 동시에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주택인 것 같아요. 우리 땅집TV에서 이번에 춘천에 정말 살기 좋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물건을 찍은 거예요. 우리 주택의 가격은 3억 3천입니다. 30평에 지하 8평 그리고 땅까지 그리고 도로 지분까지 다 해서 그 가격이고요. 3억 3천에 이 정도의 주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빨리 연락을 주세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투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빛에 반짝이는 만큼이나 그대의 눈을 보며 사랑을 만들어